29장 에띠엔 딜라 보이시의 소네트 29편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장은 굉장히 간략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다. 라 보이시의 소네트를 드 그라몽 부인에게 헌정하기 위해 에세를 작성을 한 겁니다. 물론 글의 끝에 보듯이 시는 다른 책에 실렸다는 공지와 함께 빠져 있습니다. 역사상으로 드 그라몽 부인의 초상화는 여기 지금 소개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드 그라몽 부인의 별칭인 꼬리장드 당두행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녀의 원래 이름은 디안 당두행으로 1554년에서 태어나서 1621년에 사망을 한 인물입니다. 68년도에 그라몽과 기상 혹은 기시의 백자 필리베르드 그라몽과 결혼을 하죠. 하지만 남편이 1580년 라 페르에서 사망을 해서 미망인이 됩니다. 후에 나바르 양리의 애인이 될 만큼 미모를 자랑했던 인물이죠. 꼬리장드라는 이름은 당대 스페인 최고의 기사도 이야기 아마지스 대 가울라 본문에서와 같이 골족의 아마지스라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마지스 대 가울라로 알려져 있죠.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에도 아마지스 대 가울라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. 돈키호테가 즐겨 읽었던 소설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하죠.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꼬리장드라는 인물인데 비중이 좀 작은 인물이긴 한데 아마 동질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별몽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. 아마지스 대 가울라는 특히 그 이후에 여러 버전의 오페라로 만들어진 것이 유명한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 중에 바하의 오페라 서곡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라 보헤시의 소네트도 낭송을 한 그러한 버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시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낭독을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 29장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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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